정의진 평범한 저자가 이런 구절을 썼다면 그냥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고 보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정의진같이 이상한 방향으로 비범한 저자는 평범한 저자라면 결코 하지 않을 말을 수시로 하고 다닙니다. 비슷한 학력과 연령대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이야기했던 경비원이 특공무술을 겁나게 배워서 재벌 회장집을 지켜주는 경비원은 아닐 겁니다. 정의진은 청소노동이 어머니의 일 또는 여성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주장합니다. 요리는 여성의 일로 인식되며 요리사가 숙련도나 노동강도에 비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의진이 제시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요리 자체가 저평가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내면서 오마카세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일도 별로 없을 것이며 오너 셰프들도 큰 돈을 벌기는 힘들 겁니다. 임금도 시장 논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일로 인식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조금만 주는 자본가가 있다면 시장 가격에 더 가깝게 임금을 지불하는 다른 자본가에게 노동자를 빼앗길 겁니다. 저는 숙련도, 노동강도, 위험도 등이 비슷할 때 주로 여자들이 일하는 직종에서 임금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겁이 많고 덜 사납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만큼 임금 협상이나 파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작을 것 같습니다.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젊음과 미모이며 남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능력과 지위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능력과 지위의 중대한 지표로 통합니다. 남자에게 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 협상이나 파업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창녀가 되거나 유튜브에서 헐벗은 모습으로 나오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자보다 부모 투자를 훨씬 적게 하는 남자가 섹스에 환장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일이라서 저평가되어 적은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정의진의 생각과 충돌하는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스타 셰프든 겁나게 예쁜 법방 유튜버든 공급의 희소성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쁜 가게 됩니다.